이제 손을 딱 잡고 돌려서 바로 키스 한 다음에 미선아, 미선이야 미선아 하필 박미선 누나랑 나랑 러브라인이란 말이야 나 이런 미선 누나한테 또 맞아 미선아, 내 마음은 팍! 하는 거야 오케이,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들게 둘다 스탑바, 레디! 조용! 인간 울렁점 없는 것 같아 액션!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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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기게 생겼어, 얘가? 나 진영이랑 할 때는 안 웃었어 넌 병원 형님 같아 자, 간다 엔지, 엔지 자, 탱투 조용! 자, 공조 잘하시고요 자, 스탑바! 조용! 재채님이 침삭혔어, 놀래가지고 친절한 라미란 씨 액션! 미선아, 내 마음은? 아, 입술 때렸어! 입술 때렸어 아, evaluate 이상하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뺏대는 신보다 키스 신이 툭. 완전 쩍쩍 들어왔어. 진짜 아는 줄 알았어.